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경찰 송치 과정에서 이 지사가 했던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 맥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건데 결국 친문이 자신을 탄압해서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을 펴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문준용 씨 의혹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지사가 올린 글 자체는 법리를 다툰 내용입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문준용 씨 의혹의 진위협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고발안 측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거의 없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이번에 반문재인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문준용 씨 언급 역시 사실은 친문과 비문 또 정치보복 프레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 안에서도 내부 분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계속 지켜보자 계속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딜레마죠.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누굽니까? 지지율도 높고요. 또 인지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또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런 중요한 인사를 수사 중위 인사한 만으로 탈당이다, 출당이다, 함부로 거론했다가는 역풍 맞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담을 당이 안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나 억울하다, 무죄받고 당당하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하지만 이 지사는 앞서 밝혔듯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탈당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굳이 유리할 게 없는 탈당 카드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당, 본인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공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일 텐데 아마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이 시점에 당 지도부의 고심이 다시 한 번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한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